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거의 뭐 100만 년만에 찾아온 라이더 시간입니다 솔직히 그냥 완전 거의 이제 버려진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라이더가 최근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업데이트가 될 줄이야 한때 라이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저로서는 또 안해볼 수가 없죠 간단한 패치 내역은 새로운 맵이 조금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버그가 수정이 됐다고 해요 오케이 그럼 뭐가 바뀐지 오랜만에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와 야 이 감각 진짜 오랜만이다 한 바퀴 도박해 그렇지 제가 이거 200점 예전에 찍으려고 했다가 결국에 실패했었죠 아이고 로빈으로 달리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과연 그 옛날 감각들이 조금 살라 있을지 근데 오늘 이래가지고 100점은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 지옥의 구간들이 있잖아요 몇 개 도넛이랑 아이야 어 이거 방금 뭐야 야 이게 새로운 맵이구나 근데 방금 맵 추가된 게 저게 끝인가 더 없나요 아우 좋았어 온다 온다 오 욕심 아아 후우 한번에 54점 하하하하 아우 간만에 이 느껴보는 손만 라이더가 확실히 자만을 깨기긴 했어요 어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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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아니 이거 버그를 고친 게 맞나요 고친 거 맞아요 야 아아아아 하도 쪼렛 구간에 죽어가지고 어? 보너츠도 안 나왔단 말이야 우리 그 악마의 구간 어우 구경은 해야되지 않겠어? 아니 근데 이거 라이더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어떤 점수가 높은 점수였는지 까먹었어요 우와 오케이 새로운 구간 착지 야 야 이걸 안주네 착지 크러쉬 오오 이거 뭐야 또 오? 우와 달려라 오케이 새로운 구간 또 나왔어요 그냥 넘어가는 구간이네요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넘고 하나 자 찹 나이스 동글뱅이 구간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여기도 뭐 크게 문제 될 거 없는 맵이에요 아 하나 하지만 여기서 욕심을 주체를 못하면은 위험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착지를 했습니다 하하하하 야 이거 느낌 좋다 요 원파는 100점 넘겠는데?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네 호잇 짜세이 어어어 너가 왜 안나오나야 했다 드디어 나왔구나 오랜만이다 도넛이야 내가 너 때문에 항상 좌절했는데 오늘 아주 깔끔하게 넘어가 주겠어 이게 순간적인 탑 스피드로 치고 나가야 돼요 샤악 탑 탑 넘어가 아까워 어흑 근데 도너츠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니까 좀 정겹게 반갑네요 하나 둘 오케이 새로 추가된 맵은 저게 끝인가? 그러면은 이거 뭐 딱히 크게 바뀐 느낌은 없네요 게임이 아니 이거 차량이나 조금 새로운 거 만들어주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차량이 있었거든요 그 원래 쓰던 계정이 아니라서 아 이런 것들이 없네 골프? 이거 한번 써볼까 하나 둘 착지 오 네모네모 오랜만이야 샵 샵 그렇지 이거 잊지 않았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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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띠띠용 새로운 해구간입니까 어 아 이게 아닌데 와 방금 뭐야 아니 이게 구간이 몇 개가 추가가 된거죠 아 순간적으로 완전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어 아 나 이 구간 별로 안좋았는데 홀 한 번에 넘어가야 된다 이거 샵 샵 오케이 깔끔 깔끔 야 이번엔 진짜 좋다 아 이거 어떻게 넘어갔더라 이쯤에서 나이스 네모네모 네모네모도 꼭 별거 없습니다 그냥 타이밍 맞춰서 샵 샵 하나 둘 천천히 하면 돼요 오 아 아 저 여기 징크스 구간인데 남들은 이거 굉장히 쉽게 넘어갔었는데 저는 여기서 맨날 많이 죽었거든요 옛날에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아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아 자 가볍게 달려 지나갑니다 흠 슝 착지 나이스 오 야 너도 오랜만이다 착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 오케이 55점 이번에는 괜찮다 맵 잘 뜨고 있고요 100점 가능하겠어요 이거 오케이 아 이상한 거 보면 안 떠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대로 밟고 한 바퀴만 덜어서 착지 이것도 반쯔 위험했다 싹 가 어 어우 습 넘어가서 바로 오케이 83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노급 컨트롤 나노급 컨트롤 나노급 컨트롤 나노급 탁 탁 탁 아아아아악 아우 열받아 그래도 약간 감각이 돌아올 듯 말 듯 합니다 아니 아니 이거 라이더 100점 넘게 이렇게 힘들었었나 원래 무난하게 넘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자 이번에도 괜찮습니다 50점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맵만 좀 잘 떠주면은 할만해요 바로 바로 넘는다 바로 바로 나이스 오케이 이것도 그냥 쭉 넘어가 호잇 호잇 아 와 왔다 왔다 새로운 구간 신구간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돼 이거 살짝 밟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때 넘어가는건가 오 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라이더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즐겨봤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좀 플레이하니까 또 재밌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오늘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른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라이더 업데이트가 또 되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